경계선 진흥인의 자립과 꿈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와 함께 느리지만 괜찮아 같이 걸을 깨를 슬로건으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진흥인은 지적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어떤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공론장을 통해 경계선 진흥인 지원사업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제발표, 사례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등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자립을 위한 제도 수립과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